그 뭐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핑퐁 게임처럼 그렇게 해서 공박하고 에스컬레이터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담담하게 경상남도 교육감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. 도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한밤중에라도 응하겠지만 경상남도의 요구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사를 받지는 않겠습니다. 교육은 교육감이 책임지겠습니다. 시사가 지시해가지고 학교에 감사반이 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죄송합니다. 제가 그 저 지금 뭐 저 또 다른 말씀들의 이야기 말자 질문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대로 보면 실수하지 않고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.